E4, E5 오픈 게임에서 100이 두 번째 수에 바로 F4를 하게 되는 킹즈 갬빗 오프닝의 입문 영상이 되겠습니다 킹즈 갬빗은 F4를 갬빗하는 거죠 폰을 주면서 전개 속도를 높이는 오프닝 전략인데요 제가 위에도 써놨는데 용기 있는 자들을 위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 양날의 검 스타일의 오프닝이 되는데요 서로 간에 킹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서로 전술적인 공격으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그런 오프닝을 원하신다면 바로 킹즈 갬빗이 되겠습니다 킹즈 갬빗의 기본 아이디어는 뭘까요? 일단 킹즈 갬빗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폰을 흙이 잡느냐 어셉티드 또는 잡지 않느냐 디클라인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인데 어셉티드를 훨씬 많이 하거든요 메인라인이 그래서 이 어셉티드를 봤을 때 이 킹즈 갬빗의 기본 아이디어는 바로 더 좋은 이탈리안 게임을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나이트 전개, 센터 투 폰, 비숍 그리고 캐슬링 하면서 잡으면서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이탈리안 게임이 되는 건데요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탈리안 게임이라는 오프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오프닝을 말해요 비숍으로 이쪽 대각선 공격하고 센터도 꽤 세고 나이트 위치도 좋아요 그리고 캐슬링도 있고 룩도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 룩의 길이 폰이 막혀있고 비숍 하나로 공격 중이고 이 폰도 나이트 하나로만 공격 중이죠 그런데 이 킹즈 갬빗 해보시면 여기서 결국에 센터 투 폰, 비숍, 비숍, 캐슬 이렇게 하게 되면 이 F 폰이 뻥뻥 뚫려있어서 룩길도 세지고 그리고 센터 투 폰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이탈리안 게임을 들어가는 것이 바로 킹즈 갬빗의 기본 아이디어인데요 그런데 이게 흑이 이것을 방해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또 킹즈 갬빗이죠 자 본격적으로 킹즈 갬빗 설명드릴게요 킹즈 갬빗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흑이 이 폰을 잡는 어셉티드 그리고 이 폰을 잡지 않는 디클라인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잡는 걸 훨씬 많이 하거든요 마스터 레벨에서 그래서 어셉티드의 메인라인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잡고 나서 백은 뭘 해야 되냐 바로 NF3를 가장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퀸 체크가 너무 강력해요 그냥 퀸 체크를 당해버리면 이게 킹이 2투로 가야 되는데 이러면 캐슬잉도 무너지고 비숍과 퀸길 막히면서 너무 게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퀸 체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NF3가 메인라인이고요 물론 체크를 일부러 허용하는 비숍 C4 같은 사이드라인도 있지만 여전히 메인라인은 NF3죠 자 그렇게 해서 퀸 체크를 예방한 다음에 D4 밀면서 비숍 해수와 비숍 전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흙이 뭘 하느냐 바로 G5가 가장 많이 씁니다 자 이 폰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전진할 생각까지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흙이 폰을 지키려는 대가가 바로 전개도 느려지고 킹도 위험해지는 결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서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형 경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백이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백이 H4로 하게 되는 키저리스키 갬빗이 있고 비숍 C4로 하게 되는 뮤지어 갬빗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중에서도 H4를 훨씬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메인라인인데요 자 그래서 키저리스키 갬빗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킹즈 갬빗 전체의 메인라인입니다 자 여기서는 흙이 뭘 해야 될까요 베스트 진행은 바로 전진입니다 일단은 H6로 지키는 것은 최악이에요 잡으면서 룩이 잡힙니다 그리고 F6 같은 경우는 이게 나이트로 잡으면서 퀸 체크하는 라인이 매우 강력해요 자 그래서 이 진행은 좀 복잡하니까 그래도 이게 굉장히 흙이 위험하다라고만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메인라인은 바로 G4입니다 이렇게 미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이트가 G5도 되고 E5도 되는데요 G5에서는 괜찮은 공격이 없는 걸로 지금 많이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E5를 많이 쓰이죠 자 이 폰이 공격당하고 있어요 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메인라인은 바로 나이트 전개하면서 이렇게 지키려고만 하는 거고요 이 H5로 확실하게 지키는 것은 조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100의 Bc4가 너무 빨라요 이 흙이 폰으로 지킨다고 전개가 너무 느려졌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폰을 어떻게 지키느냐 굉장히 불편한데요 흙이 룩 H7으로 겨우 지킬 수는 있는데 이게 100이 그냥 D4를 하면서 회수 들어가는 계속 전개 속도를 높이는 행동이 매우 좋고요 흙이 결국에 나이트 쫓아내려고 D6 하더라도 이것을 쭉쭉 잡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진행이 결과적으로는 물량이 기가 막히게 똑같은데 100이 전개도 빠르고 중앙도 세고 상대 킹이 위험해져 있죠 그래서 100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폰을 이 N5 했을 때 이것을 H5로 지키는 게 아니라 NF6로 전개하면서 살짝만 지켜주는 게 베스트고요 자 여기서도 100은 뭘 해야 될까요? 베스트가 바로 Bc4입니다 일단 나이트로 이 폰을 잡을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퀸까지 해서 두 개로 공격 중이고 흙은 하나로 지키니까 하지만 나이트로 잡는 것은 크게 이점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흙이 Ntx24로 같이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흙이 무난하게 동등 또는 살짝 흙이 오히려 미세하게 유리하다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00에 가장 이점이 있는 건 어떻게든 전개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Bc4죠 자 그러면서 또 F7 폰을 공격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D5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D5를 하게 되면 이 폰으로 B쇼길 가로막았잖아요 그러면은 폰으로 잡아야겠죠 왜냐하면 B쇼으로 잡으면 이게 나이트한테 바로 제거되는 게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폰으로 잡게 되고 여기서 흙의 베스트는 이쪽을 잡는 쪽보다 또 전개하면서 이상을 넘기는 B쇼 D6입니다 자 최대한 빨리 전개하면서 캐슬링까지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나이트가 잡히긴 아깝잖아요 전개하면서 계속 전개하면서 해결해야 돼요 전개하면서 해결하는 지키는 D4 이 B쇼길 열면서 중앙을 지키고 여기서 흙은 이제는 F폰을 지키려고 NH5를 하는 것이 바로 메인입니다 사실 계속 100은 이 G4 폰을 잡을 수는 있거든요 B쇼 하나로 흙이 지키고 100은 두 개로 공격 중이니까 하지만은 아직도 얘를 잡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NH5가 F폰만 지키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NG3까지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100은 캐슬링으로 이렇게 넘기는 게 베스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잡게 되면 이게 킹이 중간에 있을 때 이 액션을 하다 보니까 NG3가 너무 강력해요 바로 공격 들어가면서 캐슬링도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퀸 역이나 체크 들어가는 계획이나 또는 캐슬링 이후에 공격이나 또 룩 치우다 보면 퀸텍스 H4까지 다양한 공격이 있어서 여기서 아직까지는 NG4를 못하고 캐슬링해야 되고 이런 형태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키저리츠키 겸비시 메인라인을 좀 보여드리자면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H4, G4, NG5 왔을 때 이 폰을 H4로는 지키면 안 되고 NF6로 겨우 지킬 때 100은 아직도 얘를 잡으면 안 돼요 NG4 같이 잡는 게 있어서 그래서 비숍스 C4로 F7 공격할 때 이걸 D5로 가로막고 폰으로 막았을 때 흙이 빨리 전개하면서 공격 D4 했을 때 NG5가 메인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지오 겸빗을 설명드릴 건데요 뮤지오 겸빗은 이제 비숍스 C4를 하는 거고 흙이 바로 지퍼하면서 공격을 할 때 나이트를 도망가지 않고 캐슬링 하면서 잡히고 퀸으로 되잡는 이 겸빗을 말합니다 네, 엄연히 이제 백이 나이트가 하나 잡혔죠 폰한테 하지만은 전개가 너무 빠르고 이 공격이 너무 세요 F7에 대한 공격이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로 하이리스 카이 리턴형 진짜 백이 완벽하게 나이트 하나 주면서 전개 속도의 끝판왕으로 널 깨버리겠다라는 그런 오프닝이 되겠습니다 뮤지오 겸빗은 사실 너무 복잡해서 입문 영상으로 다루기에는 진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메우 존에서 처음엔 써보고 싶으시다면 가메우 존에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F4까지는 거의 공격을 잡는 게 확정이고요 그리고 비숍으로 얘를 희생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냥 너 캐슬링 무너져라 하면서 이렇게 희생하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얼추, D4, 나이트, 적절할 때 희생, 회수 이러면서 한번 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디클라인을 볼 텐데요 이 폰을 안 잡는 거 볼 텐데 일단은 디클라인은 D5랑 비숍 C5 이 두 가지가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최악의 디클라인은 바로 D6인데요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킹즈 앤빗을 상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이 폰을 지키긴 한 건데 비숍을 계속 못 쓰게 돼서 그냥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돼요 이거야말로 정말 쉽게 더 좋은 이탈리안 게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비숍 가면서 이런 형태로 쉽게 더 좋은 이탈리안 게임이 되죠 자 그래서 D6가 아니라 훨씬 좋은 것은 비숍 C5 같은 라인인데요 이거는 이제 킹즈 앤비 클래시컬 바리에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아직 백은 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퀸 체크가 너무 강력합니다 그 전에 그냥 엄청 빠르게 퀸 체크하는 건 G3로 쉽게 막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얘를 못 잡지 않아요 근데 이걸 비숍 C5 했을 때 오히려 잡으면 이게 퀸 체크하면서 공격이 너무 세요 지금 백이 할 수 있는 수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G3 같은 경우는 차크하면서 룩을 잡을 수 있게 되고 킹2로 올라오게 되면 퀸텍스 2포로 체크메이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비숍 C5 할 때 아직 못 잡기 때문에 비숍 C5 해놓고 나서 D6, 나이트 전개 이렇게 하는 게 이 클래시컬 라인의 메인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비숍 나가면 나이트 전개, D6, 나이트 전개, 나이트 전개 이런 형태로 계속 전개가 들어가는 게 이 클래시컬 라인이죠 그리고 또 다른 디클라인은 이제 D5, 포크비어 카운터 갬빗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백은 일단은 E-TX D5가 베스트고요 F4으로 이쪽을 잡는 것은 퀸 체크 당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E-TX D5을 하게 되면 여기서 흑이 E-TX F4를 하는 게 바로 포크비어 카운터 갬빗의 메인 진행이고요 여기서 백은 한 번 더 퀸 체크 계속 막아야 되기 때문에 NF3를 해야 되고 그러면 흑이 나이트 전개하면서 나이트로 회수하는 게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를 퀸으로 회수하려고 하면 나이트 전개로 시간이 쫓겨요 그래서 나이트로 회수하려고 들어가죠 여기서 백은 그냥 D4 같은 거 하면 회수 또 비숍 C4 같은 거 해도 회수 이렇게 되는데요 백이 C4로 이 폰을 진짜 제대로 지킬 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흑이 C6 하면서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백이 원퍼너비긴 한데 이 백의 전개도 너무 느리고 구멍이 너무 많아요 약한 지점이 이 C4로 하게 되면서 이 비숍길 막히고 이 지점들이 다 약해지고 그리고 C4 잡는다 이 행동이 전개가 아니다 보니까 흑이 그냥 정말로 전개 속도나 이런 뭔가 다른 보상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 포크비어는 보통은 이렇게 D5 잡고 잡고 나이트 나이트 뭐 이런 비숍 C4 나이트 이런 형태가 많이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킹즈 갬비 제가 한 번 더 얘기 들자면 용기 있는 자들을 위한 양날의 검 오프닝이 되겠는데요 이제 어셉티드를 훨씬 많이 하는 메인라인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진행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기본 아이디어 자체는 더 좋은 이탈리안 게임을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흑이 이런 진행들을 안 한다면 이런 G5라든가 이런 거 안 하고 뭐 굉장히 수동적인 행동들 그냥 별 거 아닌 행동들만 골라서 두게 된다면 그냥 너무 쉽게 백이 2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치고 박는 싸움이 약간 근본 없는 또는 근거 없는 이런 막 싸움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킹즈 갬비 또 초중급자 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